레벨 업! 굿모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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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맛있겠다! 굿모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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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! 이거 직접 만드신 거라면서요? 굿모닝... 어? 저 맞아요! 굿모닝... 굿모닝... 어렵지? 안 와요! 굿모닝... 너 깨워가지고 일어나 기억도 안 나 굿모닝... 굿모닝... 가로로 잤어 쨔쨔 와우 진짜예요? 오 얘 진짜야? 오 부드러워 얘는 좀 딱딱해 스멜 럭셔드네 이거 매콤한 거다 어머드 사시지 태민 오빠 노래에 빠졌어요 아침 5시부터 노래 틀고 혼자 일바로 일어나서 춤췄어요 뭐? 설마 설마 뭐? 묘한 분위기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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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놔버려도 돼 귀를 모아야 돼 새벽히 귀를 모아야 돼 귀를 모는 것 같아 절대 정식춤이 아닙니다 묘한 분위기 묘한 분위기 묘한 분위기 뭐 나 못들기 찍어주시는 것 같아 어우 나 멋지게 찍어주시는 것 같아 약간 사모님 같아 약간 사모님 같아 아 비누기 뭐 해주냐고 아 비누기 뭐 해주냐고 이럴 수 있어요 너 왜 그래? 아침 5시에 이러고 있었어요 아 노래가 다시 너무 신나 그리고 빨간색 봐봐 아줌마 야 너무 하모아니야고 하모아니야고 나는 택해서 옷을 입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언제 내려와지 사모님 있잖아 사모님 사모님 있잖아 사모님 있잖아 아이린언니가 이제 돌아왔고 드디어 돌아왔어요 저기 돌아왔다 머리 왜저래? 상태가 왜저래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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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상태 왜저래요? 아주 자연스럽네 머리가 머리 아주 푹 쉬었나 봐요 언니 컴백 언니가 컴백했어요 언니가 컴백했어요 어때 좀 괜찮나요? 아직 언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언니는 한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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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믈렛이다 오믈렛 오믈렛 내가 그렇게 원했던 바게티를 오늘 먹는구나 바게트의 매력에 빠졌어요 이런거는 우리 어제 밤 날씨 갔다 갔다?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재밌어 한 마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좋을 줄 알았어 여기 고기가 없나 봐 여기 고기가 없나 봐 그저께는 낚시했는데 또 낚시했어? 또 낚시했어? 응 아 진짜? 그래서 우리 너무 낚시 손맛에 빠져가지고 그땐 잡혔거든요 네 우럭 우럭 두 마리 방어 방어 한 마리 그래서 회떠서 먹었어요 여기 풀어놓으신 거 아니야? 아 여기는 아니죠? 풀어놓은 건가? 여수 아 여수에서 나 지금 날짜 개념이 없어 요트 위에서 노래방 했어요 언니도 있었으면 원래 왕자 옷이 하나 더 있었대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개인 점수에 따라서 1등 2등 3등 4등 언니가 있어서 5등까지 정해주는 그래서 슈비는 엘사 내가 엘사하고 백설공주 나는 왕자님 슈비는 집사지만 사모님이었어 그거를 어떻게 한 거야? 아니 근데 돌아다니지도 않아서요 요트 위에서 밥 먹었어요 랍스터 먹었어요 랍스터 먹었어요 랍스터 먹었어요 랍스터 먹었어요 랍스터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고기도 있었거든요 전에 언니랑 했던 우마리 게임이 생각났었어요 뭐 했지? 파인애플이었나? 블루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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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블루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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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이러니까 1등 하지 응 아니 저날 되게 오랜만에 멤버들을 봤는데 표정들이 다 밝아가지고 응 좋았어 전날 재밌게 놀았구나 좋았어 전날 재밌게 놀았구나 엄청 재밌게 놀았구나 엄청 재밌게 놀았구나 나무를 낚시로 쫙 오늘 뭐예요? 럭셔리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노트 투어를 부르잖아요 장이 날씨가 좋아서 오 오늘 할 수 있어요? 날씨가 좋아서 왜일까 많이 좋아서 다 Le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